안녕하세요 롯드러나입니다 신춘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지율이 아파서 병원 왔어요 천천히 오문데 인사하세요 지율이 어디 아파서 병원 왔어요? 장염 걸려서 장염 걸려서 장염 걸려서요? 네 이제 거짓 다 나신 것 같아요? 아니요 그러면요? 네 아직은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병원 다녀야 될 것 같아요? 네 오늘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알겠네요?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부 시작하러 안녕하세요 이부 시작합니다 지율이가 들어가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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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 나오는데 우리가? 여기 이제 번호가 나올 거잖아 지율이 나오면 들어가면 돼 박용제도는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가서 보고 와봐 몇 번 들어있나 몇 번 들어있나 몇 번째야 몇 번째야 네 지율이 선생님 가래가 많이 나와서 그렇대지? 네 응 수월에서 내려오면 윤아 문희저러 양지율이야 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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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선생님 사탕은 안된다고 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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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뭐 먹지? 그러면? 집에 가서 가자. 빨리 와. 사탕은 안된다고 했어. 사탕은 안된다고 했어. 사탕은 안된다. 사탕은 안된다고 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